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은, 제의 요구 등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제의안이 부결되면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존치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다시금 충남도 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폐지의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제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했고 충남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폐지조례 34명의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찰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례 폐지한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은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든다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역인권 활동가들은 국내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함으로써 시민들의 상식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면서 시민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치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막갑하식의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권력의 남발이라고 지적했고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차 제의를 요구하고 나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소激님의 연합 nobody else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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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소 moi m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